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진화 헬기의 출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로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승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자욱한 연기 위에서 진화 헬기가 연신물을 뿌립니다. 경상북도 영덕 산불때도 헬기들이 산불에 바짝 다가가지 못합니다. 연기 속에 숨어있는 장애물인 송전탑과 선로 때문입니다. 유관과 무전 교신에만 의존해 진화 작업을 하다 보니 항상 위험을 안고 비행합니다. 등골이 오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나 그런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다른 한국인을 좋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을 만날 때도 있고. 2017년 강원도 삼척에서 진화 헬기가 송전선에 걸려 불시착하면서 정비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이 특히 심각합니다. 발전소가 몰려 있다 보니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송전탑과 선로가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의존하는 항공용 교통안내지도에는 한국전력에서 받는 송전탑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산불 진화의 가장 중요한 장비가 진화일기지만 조종사들은 정확한 장애물 정보를 모른 채 불 속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1호 281호 ra2 consists 302호 506호 005 501호 656 605